나.. 너 좋아하거든 뭐? 미쳤냐? 야 강옥 너 나 좋아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죽는다 도경석이라고 한다 도경석? 그.. 도경석? 너 혹시.. 자령중할까? 어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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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령중학교 강미래 진짜 아니야? 김윤아 해줘 뭘? 내 옛날 얼굴 김윤아잖아 왜 했냐? 왜 고쳤냐고 얼굴 성형 안 하면 안대로 신수하네 오늘 맛보기셨네요 그거 낮추면 안돼? 사먹어 고마워 잘 맞을게 미래 미래도 붙인데 없잖아요 재밌냐? 재밌냐? 누가? 너는 짓거리인거라 고마워 잘 맞을게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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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이스 언니 어느 분이신가요? 이분이요 얘가 그 강국을 야! 너도 나 비웃었잖아 내가? 언제? 버스 정류장에서 얼굴이 아니라 말이 웃겼다고 너지? 너잖아! 나 이제 왕땅 아니네 너 잊잖아 강남 가면 널리고 널린게 일어나고 있네 강남 가면 널리고 널린게 아유 성계주지 내가 뭘 어쨌는지 내가 뭘 어쨌는지 내가 뭘 어쨌는지 내가 뭘 어쨌는지 누나 남자친구세요? 어 아니 너 나랑 왜 그랬겠냐? 이쁜해제도 아니 이뻐서 뭐해 이래 옛날올거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냐 귀여웠어 강렬히 귀여웠다 사회를 감사합니다.